인간과 환경과 사회의 균형을 생각하고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가 유희화입니다. 어디까지나 대지에 존재해야 하고 그 안에 또 인간이 공존해야 하고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탄생하는 건물인 만큼 그 인간과 환경과 사회와의 균형 그리고 그 사이에 있어서의 호흡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잘 이루어지는가가 좋은 건축이다 아니다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최근에 오픈한 시호제라는 프라이빗 뮤지엄 겸 카페가 있어요 멀리 보이는 팔공산의 능선을 보면서 능선의 취임새 역할로서만 내가 존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디자인 설계를 시작했어요. 건축의 주인공이 아니라 중정을 만들어서 조경을 통해서 그 조경이 주인공이 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건축은 어디까지나 조연으로서의 역할만 하자라고 설계를 했는데 이것도 밸런스인 거거든요. 이 불편한 불균형을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밸런스감을 가져갈 것인가 불균형을 해소해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건축가가 해볼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에 대한 실험이었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아 전혀 나쁜 건축으로 만들지는 않았나 보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죠. 우리의 고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할 때도 어떤 유적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영감을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. 제가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종묘인데요. 수백 년이 지난 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모던하게 느껴지고 이 자리에 아니면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서만 생산된 오리지널리티의 힘이 또 느껴지고 옛 선조들이 만들어온 그런 전통건축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당연히 유동용 미술관이죠. 제가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이자 선친이신 건축가 이타미준을 담아야 하는 미술관인 만큼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. 한 사람의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을 담아야만 하고 누가 보더라도 유동용 미술관답다라는 건축물이어야만 하잖아요. 단순히 건축가 이타미준을 오마주한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한테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그분을 의식하고 설계를 한 작품입니다. 인간과 환경의 매개체로서의 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순응하고 그 대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건축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건 건축가로서의 당연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늘 얘기를 하셨어요. 너만의 감성을 키워라. 건축가는 시대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어떻게 건축가로서 유희화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조금 무슨 말인지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시대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회와 관계를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환경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건축이 어떻게 좋은 건축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확신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여기에 나만의 감성을 나만의 미의식이 플러스 된다면 좋은 건축가로서 선장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저도 요즘 의식하고 깨달은 부분이에요. 전 세계에 탄소를 발생시키는 거에 건축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30%에 가깝대요. 저는 그 수치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. 건축이라는 것이 한 번 지어지면 몇십 년은 적어도 가야 되는데 이런 건축물들이 어떤 자세로 인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는 정말 건축가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건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세상을 균형과 조화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. 정말 이 땅에 잘 어울린다, 정말 친근하다 느낌을 갖게 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기대를 하고 설계하는 작품들이 지금 있습니다. 인간과 환경과 또 사회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이 곧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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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